솔직히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이 실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... 너 빠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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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네. 선배. 저 확신 있습니다. 그렇지? 네. 그럼 너도 해. 나랑 같이 들어가자, 캡슐. 아, 그거 좀... 그럼 진행은 누가 합니까? 그리고 제가 추위도 잘 타고 면역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려요. 놀고 있네, 진짜. 그렇죠? 그, 전문가라는 게 누구냐, 대체? 점쟁이래요. 그건 의심하지 마야. 우리 언니 아기 동작 신내림 받았어. 야, 언니 되게 잘 맞춰. 나 지난번 나한테 5월에 불주심을 했잖아. 정말 5월 5일 어린이날에 소방차에 치울 뻔했다니까? 그게 무슨 불조심이냐. 처조심이지, 멍추나. 불조심이지, 멍추나. 어머, 이거 지금 명심이 아니야? 우리 키스하자. 앞 이빨이 다 부러지도록. 잘 봐. 뭐? 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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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입으로 네가 얘기해. 어? 어...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욕망이 억제되면 무식에서 통제되지 않은 행위가 나와서... 프로이드가 플라스틱이고 네 생각을 말하라고! 바람 폈습니다. 프로이드가... 진짜 완전 놀았네. 기가 막혀서. 프로이드 양아치 만들지 말고 닥쳐, 이 자식아! 뭘 잘했다고 울어? 야, 누가 안 그쳐? 이럴 때 울라고 하지, 프로이드가? 미란아! 내 사랑고 미란아!